와! 완전 많이 입장했어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솜솜이 솜솜한 버킷리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짜잔! 솜이야 사랑한다! 아! 네! 네! 아 죄송합니다!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버킷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6학년 때 썼던 버킷리스트인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0개가 있는데 1번이 데뷔하기 아! 네! 이렇습니다! 네! 데뷔했습니다! 그리고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 다 먹어보기 암벽등반 클라이밍 스카이다이빙 정글 가보기 스쿠버 다이빙해보기 모르는 나라가서 계획 없이 한번 여행해보기 거북이랑 수영해보기 원숭이 들어보기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요 나 원숭이야 아니! 원숭이 근데 들어보면 특이한 느낌이 들어서 꼭 한번 원숭이라도 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에 클라이밍이 항상 있었던 말이에요 암벽등반을 오늘 두 대로 정했습니다 이따